안녕하세요 KB프리터 부터 해야돼? 그걸 왜 해냈냐? 우린 불친절한 방송이니까 그냥 축하를 할게요 다 한거야? 어 연주의 Ab places 네, 뉘 0 ede Laura 안녕하세요 오늘 뽑기의 달고나의 달인 달유진 님께서 달고나를 만드실 겁니다 고마워 삐삐삐 야 나 근데 이거 못할 거 같애 아니 이거 만든다고 며칠 전부터 에어 달고나 맨날 만들었잖아 집에서 야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해 그래 너도 본 거 많구나 수냅과 불 조절 그렇지 야 너무 재밌을 거 같애 야 차가위 좋아 두 스푼은 다 이렇게 하셨지? 아저씨 많이 하셨죠? 야 야 야 야 나 성공할 거 같애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달고나 irgendwie 아니 너무 불이 약한 거 같애나 야 나 성공한 거 같아 오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존줄 요리당이 되고 있어 야 내가 또 옛날에 많이 뽑았어 진짜 아니야 야 좀 화는데? 아... 이제 소다 야 내 음 mesmo 생각... 소다 이렇게 야 살짝만 찍으면 돼 아저씨 두번 넣었어 됐어 됐어 오~~ 야 어떡해 야 한 번에 성공하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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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기야야야야야 안 떨어지는데? 그가 이따구로 하면 안돼 야 맛은 맛있거든? 아니 맛이야 설탕맛이니까 나 이거 진짜 건강이 나니까 너 아무래도 계속 실패하는 걸 우리가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벌칙 하나 가자 난 싫어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달인의 작은 노점이 있습니다 한 30년대에서 설탕을 잘 일으키고 저어준 뒤 소다를 넣어 정당하게 볼려줘야 하는 달고는 아 소다를 마? 쉬워 보이지만 정당한 물 조절과 타이밍이 확건이라는데요 언니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? 아우 많으면 좋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운동은 안 떨어지는다고 아하 이걸 왜 니가 떼? 달인이 이렇게 두지? 이거 아마 살짝 여기 좀 놔뒀다가 마를 때 눌러야 형태 걸려 이게 왜 네가 그렇게 해서 다리를 다 안 했는데 다시 빨리 나 또 빨리 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빕 마르고 빼면 빠지는 않을까? 그래 예 부러지는.. 오암마 어디했나? 아는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팍 치고 이걸로 팍 빼 PLA 내 입 빼봐 그럼 탁 치고 팍 빼봐 자 탁 치고 팍 바보가 되는 이렇게 입어놓은거지 그렇지 씹어먹어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오직 없게 14년차야 설탕이 안 깨져 설탕이 안 깨져 설탕이 안 깨져 설탕이 안 녹잖아 설탕이 덩어져서 설탕이 덩어져서 설탕이 덩어져서 이렇게 하는거야 땁에 앵 멍몬만 채워봐 장난하지? waters 귀에다가 바람 불 comed 어 Solo 아 시끄러워 Perfect 이렇게 했을때 한번에 됐잖아 됐 crabs 콕 덩그려야 돼 콕 덩그릴수화도 죽婆 약간 좀 더럽긴 한데 설탕 알갱이가 느껴져서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이미 다 뽑혔어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얘가 너무 좁아내 야 얘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 됩니다 야 얘가 너무 높은데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